상처를 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용서를 거부하는 자세 역시 본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작사까지 했다네요. 어떤 정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중후한 보이스의 소유자 7.8기의 사나이 김성호가 부릅니다. 그정 못 믿고. 자존심 끝이란다 두 사람 여태 사랑 어찌하라고 어찌 한 번 스친 적 없듯이 돌아선 바람 소리 뿐 사랑 미련의 주인이던가 또 후회 가슴에 남아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귀여운 사랑 떠올리겠지 즐긴 게 사랑 이별은 부여 해타는 가슴 그정지 그정지 못 믿고 자존심 끝이란다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여태 사랑 어찌하라고 두 사람 여태 사랑 어찌하라고 사랑 사랑 미련의 주인이던가 사랑 미련의 주인이던가 또 후회 가슴에 남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귀여운 사랑 떠올리겠지 즐긴 게 사랑 이별은 부여 해타는 가슴 그정지 못 믿고 즐긴 게 사랑 이별은 부여 해타는 가슴 그정지 못 믿고 영원 Nh cảm 이별은 부여 ת 책 cer 뒤